염증을 위한 최고의 자연 치유법을 소개한다. 염증은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외부 침입자에 반응하는 방식이다. 여러 종류의 백혈구가 감염 또는 부상에 반 응하면서 혈류를 통해 염증 부위로 이동한 후 백혈구를 더 보내달라는 신호를 보낸다. 염증을 유발하는 데는 3가지 자극이 있다. 압력이나 열 등의 역학적 자극 알러지, 항원이나 독소 등의 화학 자극귤류나 박테리아 등의 생물학적 자극 원인과는 관계없이 염증은 항상 아래의 4가지 전형적인 증상을 유발한다. 발적 부기 통증에 대한 민 감성 발열 염증을 위한 자연 치유법 2. 소염 강황차 강황은 훌륭한 소염 성분으로 유명하다.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강황을 섭취하면 관절통이 완화되고 몸에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. 또한 관절을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고 부종이나 통증을 피해야 하는 운동 선수에게도 좋다. 재료 강황 1월 4일 티스푼 1.2g 물 1컵 250ml 만드는 법물을 데운 뒤 강황을 넣고 끓인다.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7분간 둔다. 컵에 따라 마신다. 2. 소염 알로에베라차 알로에베라가 우리 건강에게 많은 효능을 가져다 준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. 천연 진통제와 소염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절증, 관절염, 염좌, 근육통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. 재료 알로에베라 젤 1티스푼 15g 물 2컵 500ml 만드는 법물을 약불로 데운 다음 알로에베라제를 넣는다.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7분간 둔다. 컵에 따른 후 하루에 2번 아침과 밤에 마시자. 3. 소염 생강차 생강의 소염 성분은 관절염, 손목, 터널 증후군, 수근관 증후군, 카플 터널 신드롬, 심지어 치, 통에도 작용할 수 있으며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힌다. 재료 생강 뿌리 1 테이블스푼 1, 5g 물 2컵 500ml 만드는 법 우선물을 중불에 끓인다. 생강을 갈아 물에 넣는다.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7분간 둔다. 컵에 따라 하루에 3번 마시자. 4. 염증을 완화하는 카모마일차 카모마일차는 소염제로 작용하는 동시에 혈관을 확 장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혈류를 원활하게 도우며 염증이 생긴 부위에 혈액이 모여 있는 걸 방지할 수 있어 회복에 용이하다. 특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카모마일차를 마시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. 재료 카모마일 꽃 2 테이블스푼 15g 물 2컵 500ml 만드는 법 카모마일 꽃을 물에 넣고 끓인다.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7분간 둔다. 꽃을 걸러내고 마시자. 매일 하루에 2번씩 마시자. 운동하다가 일을 하다가 아이랑 놀아주다가 심지어 걔랑 산책하다가도 그냥 부상과 염증이 생길 수 있다. 위에 소개한 자연치유법을 통해 좀 더 건강히 몸을 돌보자. 조절한 장치유법을 통해 바라보이입니다. 좋아요와 함께하는 나이 부를 보일 테이블스푼 15g 물 2 테이블스푼 15g 물 2 테이블스푼 12g 눈을 불러주餃게 되면 점점이 많아지지 않으니 집으로 고정한다. 판단이 뜯고 반응을 보내면 다 이것은 집으로 통해 좀 더 필수 있어서 조절하지는 것 같다는 것이다.